18번에 나와 있는 거는 자원봉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글이야 Dear Miss Stevens, Stevenson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지 My name is Peter Watson, 제 이름은 Peter Watson이고 그리고 I'm the manager of the Springton Library, Springton 도서관의 관리자입니다 우리의 Storytelling Program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Has been so well tended 여기에 so라는 단어하고 뒤에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좀 되고 있지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고 하는 구조로 우리의 Storytelling Program이 굉장히 잘 attended가 되었대 Attended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뭔가에 참석하다지 그럼 우리는 여기 어디에 참석하는 거냐면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거고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 참석이 되어지는 거겠네 그럼 이 ed가 이렇게 붙을 수 있지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Storytelling Program이 굉장히 잘 참석이 이루어져서 라는 의미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어서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우리는 We are planning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면 Plan 다음에 투동사원형 Expand the program 그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계획을 좀 하고 있어 어디로? 6 days is week 매주 6일로 매주 주 6일로 지금 확장을 좀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거야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확장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We need to recruit 우리가 모집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즉 뒤에 To read to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러한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뒤쪽 이 뒤쪽 문장은 단순하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조금 고민을 하다가 우선 해석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자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이 문장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사람들은 여전히 Talked about the week 그 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아마도 이 자원봉사자가 책을 읽어주게 되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 어떤 주냐면 여러분이 채워준 주래 그냥 있는 해설지 그대로 간다 For us 우리를 위해서 언제 When one of our volunteers couldn't come 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한 명이 올 수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채워준 그 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해서 괜찮지 물이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걸 이제 왜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fill-in 때문에 그렇던 거야 fill-in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채워 넣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어 그래서 fill-in the blank fill-in, fill-out the paper 이런 말로 쓰는데 fill-i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빈 공간을 채워준다 라고 해서 지금 이 문장만 보게 되면 여기 the week이라고 하는 것 이 the week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fill-in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으로 쓰여서 뭔가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서 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런데 이 부분을 아 이제 조금 길게 보자 이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어떤 걸 좀 봐야 되냐면 fill-in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fill-in이 여기에 여기 게임 보지 말고 이쪽 봐 여기 to do someone else's work 라고 하는 다른 누군가의 일을 하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cannot or will not do it themselves 스스로 할 수 없거나 또는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대신해 준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게 fill-in이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fill-in 이렇게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fill-in to do someone else's job temporarily 누군가의 일을 일시적으로 대신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fill-in이라는 말을 써 그래서 so a substitute filled in for her 그러니까 fill-in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자동사 형태로 이렇게 쓰이는 거야 이니 전치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문장도 봤을 때 fill-in for 한 단위로 보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fill-in for us까지 하나의 어구인 거야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 준 거야 우리의 일을 대신해 준 거야 그럼 여기는 빠져 있는 단어가 없는 거다 그러면 이 뒷문장 you filled-in for us를 완전한 문장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볼 거야 이 부분에서는 여기에 week라고 하는 것과 you 사이에 when이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생략된 거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주에 여러분이 당신이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 줬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의 추측만으로 나의 추측만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좀 찾아봤냐면 별걸 다 해봤다 여기서 그 영어... 원어민들이 서로 토론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 여기에다가 한번 글을 올려봤어 그래서 여기서 올렸더니만 답이 왔더라고 어떤 걸로 보는 게 좋느냐라고 봤더니만 이 뒤에 나와 있는 여기에 Scotland 쪽에 있는 이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이거는 그냥 the week when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Elvis가 죽은 그날처럼 when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feeling for라고 하는 것은 substitute for라고 하는 걸로 뭔가를 대신하는 거다 아까 봤었던 이 부분 있지 누군가의 일을 일시적으로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주 동안에 당신이 채워준 거는 우리를 채워준 게 아니라 그 빠져있는 이 사람을 채워준 거니까 first라는 말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for us를 없애고 그러니까 you filled in for 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빠져있는 일을 하지 못한 volunteer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filled in만 쓰고 for us를 없애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내가 물어봤지 그럼 filled in for 힘은 어떠냐 그랬더니만 어 그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이 지문 이 교육평가원에서 만든 지문에서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 빠져있는 한 줄을 채워주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쓴 것 같지만 실제로 filled in for 이라고 하는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원어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어색하게 본다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걸 있는 그대로 맞다라고 본다면 이걸 있는 그대로 맞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식은 여기에 when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그리고 이 뒤쪽은 for us가 아니라 여기에 wanna be에서 이 us를 좀 없애고 for him or her 또는 him을 쓴다던가 her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fill in for가 하나의 어구야 뭐뭐를 대신하다 라고 하는 거 substitute for 이라고 하는 걸로 이런 것까지 찾아서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없지 그치?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원어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상적인 그러니까 좀 올바른 영어로 조금 설명을 좀 해줄게 이 부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고 뒤로 가 봅시다 You really brought these stories to life Bring to life는 생명력을 불어넣다 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어디에 생명으로 가져온 거니까 그 이야기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야기로 굉장히 좀 살아있는 듯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would you be willing to read be willing to 동사원형 기꺼이 뭐뭐하다 라는 거고 그래서 기꺼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미취학 아동들에게 아직 학교 가기 전에 학생들 아이들 얼마 동안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즉 다시 말하자면 오전이니까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동안 미취학 아동들에게 좀 기꺼이 책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I hope 희망컨대 뭘 희망하냐면 접사대의 생각도 있고 You will take this opportunity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며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기회를 잡기를 희망합니다 뭐 할 기회냐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니까 투동사원형으로 연결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야 Let more children hear your voice 더 많은 학생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We are looking forward to your positive reply 당신의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앞쪽에 나와 있었던 여기 원래 좀 애매했던 부분 여기만 조금 신경 쓰고 여기는 when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부분 이쪽도 바꾸면 좋겠지만 19번은 단순하게 해석 정도만 하면 큰 무리가 없는 지문이야 여기서는 그 심경에 관련된 부분이었지 굉장히 두려웠지만 나중에는 좀 마음이 편안해졌다 라는 정도까지 해석 위주로만 좀 봅시다 I walked up to the little dark brown door 이라고 하는 나는 걸어갔네 어디로 작고 짙은 갈색의 문으로 그리고 knocked 노크를 했어 문을 두드린 거지 Nobody answered 어느 누구도 답하지 않았고 I pushed on the door carefully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어 When the door swung open with a rustic creek 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swing이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 영어를 쓴 거야 swing이라고 하는 것은 휙 지나가다 휙 돌다 회전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자동사로 쓰이는 거거든 그래서 문이 휙 돌았어 그래서 오픈 열린 상태가 된 거야 그러면 이 말은 swing open 이라고 하는 것으로 휙 열리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 swing open 이게 타동사로 쓰여서 swing the door open 문을 휙 열다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자동사로 그냥 문을 휙 열다 열리다 여기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문이 휙 돌아서 이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떤 문장을 썼을 때 동사 뒤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마지막의 결과가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파악해주면 돼 그래서 문이 휙 열렸을 때 뭐로 rustic creek 그 녹슨 삐걱거리는 소리 녹슨 것으로 인해서 삐걱거리는 소리로 휙 열렸을 때 즉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녹슨 것 때문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휙 열렸을 때 한 남자가 were standing 서 있었어 in the back corner of the room 방 뒤쪽 구석에 그 방의 뒤쪽 구석에 서 있었어 my hands flew over my mouth 나의 손이 비행을 했네 어디 위로 나의 입 위로 나의 손이 나의 입 위로 날라갔다 라고 하는 거는 뛰어간 것도 아니고 날라갔으면 얼마나 빨리 갔겠어 그만큼 나의 손이 입 위로 갔다 그러니까 나의 입 위에다가 입에다가 손을 갖다 댄 거야 굉장히 빨리 as I started to scream 내가 이제 소리 비명을 지르려고 시작했을 때 나의 손은 나의 입으로 재빠르게 갔습니다 이런 직역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소리를 비명을 지르려고 입에다가 손을 갖다 댔습니다 뭐 이 정도가 그냥 간단하게 좀 될 것 같아 기본적인 의미는 나의 손이 나의 입 위로 빠르게 날라간 거야 비명을 지르려고 시작했을 때 이 정도 의미 started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하다인데 시작하다 라는 단어 뒤에는 요 의미 시작하다 라던가 좋아한다 라던가 싫어한다 라고 하는 이런 동사들은 뒤쪽에 ing 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투동사원형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다 라고 봐 그래서 started to scream started to screaming 괜찮다 he was just standing there 그는 단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하면서 watch me 나를 바라보면서 문장이 끝났고 부연 설명으로 분사를 쓸 수 있고 watch는 타동사 목적이 있다면 능동의 ing가 되겠네 as my heart continues to raise continue 도 여기에 시작돼 요기에 관련돼 있어 시작의 의미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continue는 계속되는 거잖아 계속된다 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계속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continue 투동사원형 ing 괜찮아 나의 심장이 계속해서 굉장히 빨리 뛰고 있었고 그때 나는 본 거지 뭘 봤냐면 뒤에 나와 있었던 he had also put his hands over his mouth 같은 구존에 그 또한 자신의 손을 입에 가져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심장이 계속해서 빨리 뛰고 있었을 때 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 딱 봐도 같은 모습인 것 같네 그래서 이거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오겠지 해석적인 것만 크게 뭐 무리 없다면 괜찮다 라고 했어 wait a minute 잠시만 it was a mirror 거울이잖아 거울이었어 I took a deep breath 깊게 호흡을 하고 깊게 숨을 하고 walked past a table 테이블을 지나서 걸어갔지 어디로 그 오래된 거울로 그 오래된 거울은 that stood in the back of the room 그 방의 뒤쪽에 서 있었던 그 오래된 거울로 걸어갔어 I felt my heartbeat returning to normal 나의 심장박동이 심장이 뛰는 거니까 return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어 어디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느꼈네 feel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하지 얘는 감각동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뭐 지각동사가 뭔지는 몰라도 동사 감각을 이용한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쓰고 그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거든 이때 우리가 동사 원형 또는 ing 아니면은 pp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쓸 건데 능동이냐 수동이냐 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좀 간다 근데 자동사라면 능동 수동을 따질 거 없이 동사 원형이나 ing로 수동 구조를 만들진 못할 거니까 저는 자동사 여기는 돌아가다 라는 의미로 그리고 calmly looked at 가만히 조용히 침착하게 바라보았지 나의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뭐 이 정도까지 19번은 단순한 내용이었어 이런 내용은 성공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야 하나씩 좀 볼게 in the rush rush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빨리 달려가는 것 돌진, 질주 이런 의미로 쓰거든 어떤 돌진 속에서 질주 속에서 그럼 어디론가 가겠지 그게 towards라는 말을 쓴 거야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전치서로 쓰인다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색깔을 좀 바꿀게 지워버리고 어디로 향하는 질주 속에서 개인적인 성취 그리고 개인적인 인정 이것으로 향하는 질주 속에서 이 말의 의미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성취하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그런 곳으로 굉장히 빨리 달려가고 있거든 여기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이런 질주 속에서 majority of those 대다수야 사람들의 대다수 어떤 사람들 who make it make it 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해내다 또는 두 번째로는 도달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만든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make it to 전치사 뭔가를 써서 그 상황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간 거야 그래서 도달하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 뭐 성공하다 해내다 정도로 볼 수 있어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잊어버립니다 뒤쪽에 여기서 지금 주어로 쓰이고 있고 이게 those 라고 하는 것에 맞춘 거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forget 잊어버립니다 동사 자리 이게 those 에 맞췄기 때문에 복수로 가야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a of b 라고 하는 구조로 쓰일 때 앞쪽에 부분 of 전체라고 하는 것이 쓰일 수 있거든 전체를 놓고 그 중에 얼마가 라고 할 때는 이 뒤쪽 of 뒤에다 맞춘다고 봐 those 복수야 자신들의 미천하고 굉장히 천하고 보잘 것 없는 시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humble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잘 것 없는 거야 뭔가 좀 미천한 거고 가진 것 없고 이런 것들을 humble 이란 말을 써 여기서는 그냥 작은 이라고 나와있은 것 같은데 작은 시작들 굉장히 자기에게 있어서 보잘 것 없었던 그 시작을 잊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보잘 것 없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성취와 인정으로 계속 달려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가 어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지 문제점 They often forget 그래서 약간 말을 좀 바꾸면 그들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성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을 종종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만약 여러분이 있는다면 멀 뭘 잊어버린다면 뭘 잊어버린다면 어디에서 여러분이 왔는지 어떤 사람들 were there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valuable 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쿠 잠시만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글자를 조금 씁시다 우리가 valueable 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이거는 소중한이라는 의미야 이 말의 의미는 그런데 얘랑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게 invaluable 이라고 하는 거 둘 다 매우 소중한이라는 거야 근데 좀 조심할 거는 뭐냐면 , 여기서 priceless 라는 게 있어 지금 형태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valueless 라고 하는 형태하고 같으니까 가격이 없는 아, 그럼 이것도 뭔가 가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valuable invaluable priceless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 세 단어로 쓰면 안 돼요 여기다가 priceless 아니야 priceless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소중한 이란입니다 여기는 소중하지 않다 가치 없다 라고 하는 걸로 쓰여야만 되는 거야 의미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다면 조금 더 가서 여기는 meaningless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의미 없는 것 이게 valueless 라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공한 거는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잊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다 라는 거 if를 왜 이렇게 두 개를 썼나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에서 where you came from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이 온 곳을 잊어버린다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어버린다면 이라는 거를 다시 풀어서 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왔던 것을 어디에서 왔는지를 잃어버린다는 말은 결국 도와준 사람들을 그 소홀히 한다는 거 그래서 동일한 말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좀 길게 늘어 쓰는 거다 where 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간접 의문의 형태로 좀 나와있네 뒤로 가봅시다 자 여기는 다시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 이 색깔이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중앙색으로 썼는데 한번 계속 가볼게 서 요 위에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요 부분은 신경 하셔도 되겠어요 요쪽은 좀 없애버린 것 일 아니야 요쪽 화면을 좀 잘못 만든 거라서 no one can make it up there 이라는 거 아까 make it 이라고 하는 거 했었지 도달하다 성공하다 그럼 봐봐 그 위쪽 그곳에 저기 저 위쪽에 도달한 거야 그럼 이것도 성공한 거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 뭐 없이 the help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거지 there are parents 부모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조언해 주는 사람도 있고 코치도 있는 거야 that help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you need to be grateful you need to be grateful 여러분은 감사할 필요가 있어 누구에게 all of those 그 사람들 모두에게 어떤 사람들인데 who helped you 여러분을 도와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지 여기는 형용사 여기는 명사 그래서 gratitude gratitude 라는 감사 고마움이라고 하는 거는 접착제 라고 볼 수 있는데 접착제 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연결시켜 주는 거지 keep you connected to others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이 연결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접착제라고 볼 수 있어 keep 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keep 쓰고 목적어 쓰고 뒤에 형용사를 이렇게 쓰거든 목적어를 형용사 상태로 유지하다 목적어를 형용사 상태로 유지하다 그런데 요 때는 형용사니까 ing나 pp가 가능한데 connect는 연결하는 거지 여기에 목적어 필요하지 없으면 수동 가야지 그래서 연결된 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그것은 gratitude를 다시 얘기해 이 감사합니다 고마움이다 라고 하는 거는 달이라고 볼 수 있어 어떤 달인데 keeps you 여러분을 똑같은 구조에 연결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누구랑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군데 who were there for you 여러분을 위해 그곳에 있어줬던 사람들 언제 과거에 또 어떤 사람들 who are likely to be there in the end 결국 마지막에도 그곳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그러한 달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 관계라는 것 그리고 방식 여러분이 treat others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결정하게 돼 뭐를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을 결정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성공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 아니었다 요거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원래 자료로 만들다가 했던 것 21번에 나와 있는 것은 원래 문제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의 어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찾는 거였지 우선 전체적인 것을 좀 보고 가자 For companies 어떤 회사들에 있어서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은 뭐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Interested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야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Delighting customers 고객들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는 Exceptional Exceptional 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이라는 건데 보통 평범한 것에서 좀 벗어나 있다 근데 좋은 쪽으로 벗어나 있어 그래서 뛰어난 가치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뭐가 되냐면 Part of the overall company culture 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회사의 그 기업의 문화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업 문화의 전반적인 전반적인 기업 문화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들은 뭐 회사로 봐도 괜찮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있대요 그럼 소비자들이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야겠지 그래서 이 가치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예를 보면 매년 year after year 파자노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여기 기업의 한 예가 되니까 회사 이름이 되겠지 파자노는 ranks 자동사로 쓰이는 거야 어떤 순위가 되다 어떤 순위에 오르다 라고 하는 것 어떤 순위를 갖게 되냐면 뒤쪽에 at the top near the top 야 top of the hospitality industry 라고 하는 이건 업계 정도면 되겠고 hospitality 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환대 접대해 주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서비스업 정도면 된다 서비스업에서 최고이거나 서비스업에서 최고 근처에 있대 그러니까 최고가 되면 가장 높은 거니까 최상위 그 상위 근처에 있으니까 그냥 상위권 이렇게 의역을 좀 한 거야 in terms of customer satisfaction 이라고 하는 고객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terms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 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고객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서비스업계의 최상위 at or 또는 상위권 near the top 상위권의 순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위를 차지합니다 라고 했어 그럼 이 회사는 고객들을 만족시키려고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지 이 회사의 열정 뭐를 위한 열정 고객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열정 여기서는 패션이 좋아야 동서로 갖고 이것은 요약됩니다 sum up 하면 뭐뭐를 요약하다 목적하심 없어서 수동으로 쓰인 거야 in its crowd crowd 신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조에서 요약될 수 있는데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지 이 신조는 뭐냐면 약속해 주고 있어 뭐를 its luxury hotels 라고 하는 이 화려한 이 호텔들 이게 화려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급 호텔이 되겠지 이 회사의 이 기업의 고급 호텔이 well deliver 전달해 줄 거다 뭐를 진정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전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조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크라이더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갖고 뒤쪽에 주어가 없는 불안전한 문자 관계대명사로 쓰고 있어 interested 라고 하는 요 단어는 interesting 은 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단어로 봐주는 게 좀 좋아 interested 는 관심이 있는 이고 ing 는 흥미로운 이라는 거야 흥미로운 회사가 아니라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래서 여기는 interested 라고 하는 걸로 수식 받는 단어와의 관계 해석을 좀 봐야 된다 뒤쪽으로 넘어 보면 비록 이 고객 중심 기업이 시익 찾는다고 해도 근데 시익이라는 단어가 뒤에 투동사원형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야 전달하려고 전해주려고 노력한다 라고 해도 뭐를 높은 고객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려고 노력한다 라고 해도 뭐와 비교해서 relative to 뭐뭐와 비교해서 뭐뭐에 비해 정도 경쟁 업체들 경쟁 기업들과 비교해서 높은 고객의 만족감을 전달해 주려고 노력한다 라고 해도 it does not attempt 이 기업은 요 회사는 노력하지는 않아 시도하지는 않아 to maximize customer satisfaction 이라고 하는 이 고객의 만족을 최대화 하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 라고 해 말이 조금 이상하지 지금까지는 고객을 우선시하고 고객에게 만족을 준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최대화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는 거야 고객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해서 다른 경쟁 업체와 비교했을 때 고객의 만족을 좀 더 높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 고객들이 자신들의 기업이나 회사에 와서 고객 만족을 최대로 얻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적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더 높은 정도 수준의 그 만족감을 주려고만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can always increase 언제나 증가시킬 수 있어 고객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함으로써 자신들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또 뭐 함으로써 increasing his services 자신들의 서비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이것만 하면 고객 만족은 당연히 일어나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있거든 하지만 this 이러한 일은 이러한 이 행동들은 may result in in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결과를 쓰고 from 이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 원인을 쓰거든 지금 나와 있는 이 일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더 나아진 수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result in 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cause 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그리고 late to 하고도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the purpose of marketing 마케팅의 목적은 뭐냐면 generate 만들어 내는 거야 customer value profitability 라고 하는 아 profitability 라고 하는 이 고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건데 고객에게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건데 수익을 내면서 만들어야지 아니 수익도 안 내면 이거 뭐 같이 만들어 뭐해 다 망할 건데 자 뒤쪽에 마지막 문장 그래서 이것은 요구합니다 그럼 수익을 내면서 앞에 고객에 대한 가치까지도 만들어 낸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미묘하고 섬세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must continue to generate 만들어 내야 돼 더 많은 고객의 가치와 만족감을 만들어 내야 돼 하지만 not 이걸 해서는 안 돼 give away give away는 그냥 줘버리는 거야 돈 안 받고 주는 거야 그 집을 그냥 돈 안 받고 주는 거래 그럼 뭐야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지 지금 자신이 운영하는 그 호텔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줘버려 안 되지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회사의 수익성에 요 give라는 것까지만 give away the house not 빼고 요기까지만 보면은 요기까지는 이제 문제 나와 있는 부분 회사의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위험을 가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의미였고 not 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지 위험하지 않게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continue라고 하는 요 단어는 뒤쪽에 ing라는 목적어랑 투동사원형이라는 목적어를 둘 다 쓸 수 있어 그럼 여기는 generating을 써도 되겠지 아 이거 빨간색이 좀 잘 안 보이는구나 색깔을 다른 걸로 좀 많이 바꿔야겠네 노란색으로 가볼까 아 노란색이 좀 좋겠네 나중에 요걸로 좀 씁시다 22번을 보도록 하자 2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녀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양육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야 우선 보면 the problem 문제가 있네 뭐에 문제가 있나 봤더니만 단순히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있대 뭘 채택할 건데 any popular method of parenting 이라고 했는데 parenting 이라고 하는 것이 양육이라고 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대중적인 양육 방법인데 any가 붙었지 any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뭐라도 라는 걸로 모든 의미를 담고 있어 어떤 대중적인 양육에 있어서 대중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채택하는 단순히 그냥 채택해버리는 문제는 이런 의미야 그래서 any라고 하는 것을 의미상으로 봤을 때에는 양육에 있어서 대중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를 그냥 채택해버린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고 any는 직접적인 해석에서는 빼도 상관없다 대중적인 양육의 방법을 단순하게 채택하는 문제는 동사가 이제 나오고 뒤에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면 it ignores 그것은 무시해버린다는 거지 여기에 it 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앞에 있는 여기 채택하는 거야 simply adopting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야 이거는 무시해버린다는 거지 뭐를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하고 있다는 건 어디에서 equation equation 어떤 방정식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식이 되겠지 The uniqueness of their child 라고 하는 여기는 앞에 것까지 다 노란색이야 여기까지 여러분의 자녀의 독특함이라고 하는 이 변수 가장 중요한 변수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equ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인데 방정식 이 방정식은 양육의 방정식이 되겠지 양육에서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아이의 여러분 자녀의 독특함 그리고 유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잊고 있는 거다 이건 대중적인 방식이니까 그래서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주장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을 하나의 방식 하나의 양육 방식이 will work 작동할 거다 효과가 있을 거야 모든 아이에게 있어서 다 효과가 있을 거다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는 아마도 take a page 한 페이지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 같아 뭐로부터 gardener's handbook 이 정원사의 뒤에 handbook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인 거잖아 그냥 안내서로 하면 될 거 같아 정원사의 안내서로부터 한 페이지를 가져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져올 수도 있을 거 같아 자 우선 내용적으로 하나 볼게 뒷부분부터 정원사는 자신만의 어떤 정원을 가꾸기 위한 어떤 안내책자 같은 것이 있을 거 같아 그러면 이 안내책자에서 한 페이지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안내책자에서 우리가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정원을 어떻게 가꾸지 라는 것에서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뒤쪽 내용인 거고 we might take a page from the gardener's handbook 이라고 하는 것은 gardener 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원을 가꾸는 방식에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자 앞으로 가볼게 요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모든 아이에게 있어서 하나의 양육 방식이 다 통할 거고 작동하고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된다는 거지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 독특함을 지금 배제시켜 버리는 거니까 자 문법적으로 rather than 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rather than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반적인 방식에서 rather than 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두 가지로 볼 건데 첫 번째로는 병렬 구조를 만들어서 앞에 나와 있는 것에 성격을 그대로 맞추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얘를 전치사 취급을 해서 뒤에 명사 형태의 ing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볼 거는 문장의 문장의 첫 머리 문두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이때는 rather이 대문자로 들어가겠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문장의 첫 머리야 지금 so가 있긴 하겠지만 rather than 이라는 걸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문장을 구성하기도 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요 뒤쪽에 예로 지금 연결시켰다고 보면 돼 주장하기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위에 나와 있는 걸로 갈 수 있냐 어 있지 요거를 전치사로 취급하게 되면 insisting 이라고 하는 걸로 써도 괜찮다는 거야 전치사로 취급한다면 병렬 구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insist 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어 이걸 좀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문법적인 걸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정원사는 뭘 하는 사람일까 정원사는 아이의 유일하고 독특함을 어 받아들이는 사람이겠지 그럼 정원사에게 있어서 child라고 하는 것은 식물일 거니까 식물의 개별적인 속성들을 다 인정하는 사람일 거야 그런 내용이 뒤로 나오겠지 보자고 just as 마침 어머인 것처럼 gardener 정원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뭐 없이 앞뒤 콤마니까 살짝 묶어주면 되겠네 어떤 question은 질문이니까 의구심이나 어떤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인데 뭐를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어 식물의 요구사항 그리고 accept하고 provide하고 병렬이야 제공해줘 올바른 상황이나 환경을 제공해줘 누구에게 이 여기 어떤 상황이냐면 각각의 식물이 필요한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제공해줘 뭐하기 위해서 to grow and flourish 성장하고 그리고 번성하기 위해서 여기 목적어가 지금 없는 거야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요 자리에는 지금 that which 라고 하는 관계대명서가 생략된 걸로 봐야 된다 하지만 각각의 식물이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올바른 상황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그처럼 뒤에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정리할게 so라는 단어 뒤에 주어 동사를 쓸 수 있고 so라는 단어 뒤에 동사 주어를 쓰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정말 그렇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보통 쓰여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주어도 그렇다 요렇게 쓰이고 그럼 앞쪽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이 하나 있을 건데 이 내용을 받아 가는 것들이야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대동사를 쓰는 거야 지금 순서를 봐봐 so 동사 주어 so 동사 주어 요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 부분에서도 지금 이 구조를 고대로 만들어 준 거고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지금 여기서 대동사를 쓰는 게 원칙적으로 맞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대동사 같은 내용일 때는 그렇게 가는 건 맞거든 그럼 여기서도 사실은 이런 것처럼 뒤에도 뭐뭐합니다 같은 동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간다면 그냥 do we parent 하면서 뒤에 동사가 필요 없겠는데 이거를 조금 자세히 좀 들어가보면 이 구조가 지금 나와 있는 구조가 so라는 단어가 있고 동사 주어가 나와 있다면 이건 뭐라고 볼 수 있어 도치라고 볼 수 있지 도치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so가 나왔을 때 이때는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럴 때는 주어도 뭐뭐다 라고 하는 해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런 표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법이야 그런데 이 동사를 있는 앞쪽 내용의 동사를 그대로 받아온다면 그냥 대동사를 쓸 거고 여기에서 특별한 동사를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앞에 것처럼 뒤에도 뭐뭐입니다 이럴 때는 동사를 앞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need라는 단어가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는 이동이 자유롭지 않지 그래서 조동사 2를 썼다라고 보면 돼 보자 또한 우리 부모들도 뭐 할 필요가 있냐면 custom design이라고 하는 맞춤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뭐를 우리의 양육을 뭐하기 위해서 뒤에 맞추기 위해서 fit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에 맞추다 뭐뭐에 잘 어울리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 자연스러운 어떤 욕구 needs라고 하는 아이들이 타고난 욕구 여기 뒤에 나와 있는 of each individual child라고 하는 각각의 개별적인 아이들의 그 타고난 자연적인 욕구니까 타고난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욕구에 적절하게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양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맞춤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so 동사 주어 하나의 도치 구조로 좀 보고 앞쪽에 나와 있는 동사를 그대로 받아간다면 뭐 예를 예를 이런 거야 so this tom 이렇게 볼까 tom도 그랬어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 동사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여기에서 쓰려는 동사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반 동사를 썼고 그리고 일반 동사는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조동사 둘을 썼다 라는 것으로 custom design 맞춤 설계하는 거야 정원사도 지금 각각이 요구하는 것들의 환경을 만들어 준다 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맞춤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비록 that may seem difficult 그것은 어려운 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seem 이라는 단어 뒤에는 형용사를 써 그래서 요 자리가 difficulty ly 붙이면 안 된다 it is possible 가능합니다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 다음 화면으로 once we understand 일단 뭐뭐하면 접속사의 성질을 좀 가지고 있다 라고 보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뭐를 who our children really are who 주어 비동사 라고 하면 주어의 모습 정도로 보면 돼 우리의 아이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일단 우리의 아이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뭘 시작할 수 있는 거냐 봤더니 figure out 알아낼 수 있는 알아낸 것을 시작할 수 있대 begin 이라는 단어처럼 시작하다 또는 좋아하다 또는 아이고 글자가 좀 이상하네 싫어하다 요런 동사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뒤에 ing라던가 투동사 원형에 있어서는 요 쓰임이 좀 자유롭다 라고 봐 그래서 여기는 figuring을 써도 큰 무리가 없다 우리는 알아내는 것을 시작할 수 있대 뭘 알아낸대 how to make changes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 어디에서 우리의 양육 스타일 방식에서 양육 스타일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뭐 할 수 있도록 좀 더 긍정적이 될 수 있도록 또 뭔가를 받아들이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선 해석하자 뭘 받아들일 거야 각각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이 아이들은 누군데 we've been blessed 우리가 축복받은 거야 뭐 하도록 뒤에 나와있는 양육하도록 축복받은 것 양육하도록 축복받은 그 아이들을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양육 방식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의 아이들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의 독특한 하나의 어떤 그 유일한 개체로 보고 아이들의 개별화된 모습들을 파악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양육 방식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다 마치 정원사의 모습처럼 이라는 거야 조금 더 갈게 자 요 뒤쪽에 나와있는 부분에서 여기부터 시작하자 뒤쪽에 bless라고 하는 것이 축복하다인데 목적어가 없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blessed 축복 받았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축복을 받았냐면 양육하는 데 있어서 축복을 받은 거야 뒤쪽에 parent 라는 단어는 목적어가 없지 목적어가 없는데 왜 없나 봤더니만 지금 요기에 관계대명사 that 이나 또는 who whom 이라는 것이 목적적으로 생략되어 있거든 we've been blessed to parent each child 어떤 거야 걔를 뺀 거고 bless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축복을 해 축복을 하는데 뒤에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bless 목적어 추동사원형 정도의 어구로 그냥 하나의 표현처럼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럼 여기가 다 해결이 됐지 accepting 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했냐면 and 라고 하는 단어의 병렬 구조야 비동사 뒤에 형용사 쓸 수 있지 비동사 뒤에 병렬 구조로 또 형용사를 쓰는 거야 뭔가를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이라는 걸로 형용사로 봐야 돼 형용사 그래서 more positive more accepting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를 보는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궁금한 게 투비가 살짝 여기에 투비가 살짝 걸려 요 부분이 너희가 봤을 때 그러면 공부를 좀 많이 한 학생들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make를 쓰고 목적어를 쓰고 형용사를 요렇게 쓰는 구조로 봐서 make changes 형용사를 쓰는 걸로 이렇게 가면 안 되냐 얘 그냥 없애버리고 아 조금 다른 거 같아 이게 뭐가 다르냐면 형용사의 positive하고 accepting 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he is happy 라고 하는 요런 문장을 본다라고 봐봐 happy 라고 하는 거는 행복한 거지 누가 행복한 거야 그가 행복한 거야 결국은 행복한 것에 대한 주체가 따로 있다라는 거지 형용사도 사실은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긍정적이고 수용하는 것의 주체는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봐 긍정적이고 누가 긍정적이고 누가 수용을 하는데 우리가 되겠지 우리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 거고 우리는 좀 더 수용하는 사람이 될 거야 마치 정원사가 긍정적이고 수용하듯이 그렇다면 여기에 주체는 change가 아니기 때문에 to be 를 생략하는 거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어 깔끔하게 다시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거고 변화를 어떤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변화 자체를 만들어 내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우리가 좀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주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어서 이 주어가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의미상의 주어를 대신 하고 있다라고 봐줄 수 있어 그래서 to be는 써야 되는 거다 문맥상 뭐뭐 할 수 있도록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거고 그럴 때는 투동사원형을 이렇게 쓴다 라고 하는 것 22번에 나와 있는 부분 자녀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양육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애착이라던가 예측 불가능성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이 23번의 내용이다 영화 Groundhog Day에서 Groundhog Day는 영화 제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요게 이제 동물 이름 중에 하나야 이 동물이 겨울잠을 자고 이제 깨어나 그런데 깨어났을 때 어 해가 떠가지고 그 해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보면은 다시 동면을 한대 그래서 한 6주 정도 겨울이 좀 더 지나간다라는 그런 설이 있다라고 해 그러면은 잠을 자고 깨어났다가 또 잠을 자니까 계속 반복되는 날들이 되지 그래서 Groundhog Day라는 단어 자체가 반복되는 날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화 제목이니까 Groundhog Day라는 이 영화에서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일기예보관이 기상캐스터가 Play든데 Play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목적을 가지면 없지 수동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분사 형태로 Bill Murray라는 사람에 의해서 역할이 이루어지는 이 기상캐스터 그러니까 Bill Murray라는 사람이 연기한 기상캐스터가 되겠지 이 사람은 Be Force To 동사 원형이라고 나와있어 이거는 글자가 이렇게 선이 되어있다 Relive라고 하는 것 Force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비동사 PP로 Be Forced To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때 의미는 이거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뭐뭐 하게 되다 이런 의미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이 말을 꼭 써줘야 된다 그래야지 어감 잘 살아난 어쩔 수 없이 다시 살아야만 합니다 뭐를 하루를 Over and over again 반복해서 반복해서 하루를 어쩔 수 없이 Relive 여기 선이 하나 있어 다시 살아야만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Confronted 여기에 분사 형태로 들어가 있고 콤마까지 He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Confront 라고 하는 것은 닥치다 닥쳐오다 Confront라는 단어 뒤에 어떤 대상이 나오면 주어가 그 대상에게 닥쳐오는 거고 그럼 그 대상의 입장에서는 직면하게 되는 거지 Confront가 타동사로도 쓰여 그럴 때에는 어떤 주어 보통 이제 사람이 뭔가에 직면하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Confront를 쓰는데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닥쳐지게 된 거야 Confronted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끊임없는 Loop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리지 순환고리 이 겉으로 보기에 끊임없는 순환고리에 닥친 직면한 그 사람은 결국에는 Rebels 거역하게 됩니다 저항하게 되는데 뭐에 Rebel Against 자동사로 쓰였다 거역을 하고 저항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상반된 거기 때문에 Against 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연결이 돼 있고 Living 사는 것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Through the same day 똑같은 하루를 통과해서 사는 것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것을 저항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이나 같은 방식으로 두 번 같은 날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에 저항하게 됩니다 영화 속의 내용이야 He learns 그는 배우게 되지 프랑스어도 배우고 이건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라고 하면 돼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이웃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해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영화 속에서 우리는 cheer him up 그를 격려할까 동사와 부사의 목적어가 들어가게 되면 꼭 가운데 쓰는 걸로 우리는 왜 이 사람을 영화를 보면서 격려하고 이 사람을 응원하게 될까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뒤로 나온다 그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원치 않으니까 완벽한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원치 않거든 even if 비록 뭐뭐랄지라도 watch on repeat 반복에 있는 것 반복에 있는 것 그러면 반복되는 것이겠지 반복되는 것이 appealing 매력이 있는 거야 뭔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거야 매력적이란 단어다 이건 단어로 봐야 돼 반복되는 것이 매력적일지라도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surprise 놀라움이 우리에게 engage 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제 이 단어의 의미는 주인하고 관심을 끌다 사로잡다 이런 의미로 쓰여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의를 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석에서는 뭐 놀라움이 우리를 끌어들인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놀라움은 우리로 하여금 달아날 수 있게 해줘 어디에서 autopilot 이라고 하는 자동 조동 조종 장치에서 자동으로 혼자 항해하고 조종하는 장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거지 allow 목적어 투동사원형 그리고 이 surprise 라고 하는 놀라움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깨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디에 이 경험에 근데 이 awake 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깨어있는 이라고 하는 건데 투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면 의미가 조금 바뀌어 뭐뭐에 신경쓰는 의식하는 이야 뭐뭐에 신경쓰는 또는 뭐뭐를 의식하는 정도로 그래서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우리의 경험에 계속해서 신경쓰게 해주고 우리의 경험에 계속 의식하게 만들어주고 결국에는 이 우리의 경험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 의식 인식하다 의식하다 괜찮겠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냥 킴 목적어 형용사야 awake는 혼자 쓰이면 깨어있는 이지만 투랑 같이 쓰게 되면 여기에 깨어있으니까 뭐뭐에 계속 신경쓰고 의식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경험에 계속 의식하고 신경쓰게 만든대 만약에 놀라움이 없으면 그냥 자동 그 자동 자동 조종 장치처럼 그냥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야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고 뒤로 가서 인팩 실제로 뉴로트란스미터 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 체계는 관련된 포함된 어디에 reward 보상에 보상에서 포함되어 있는 보상에 관련된 involved 라고 하는 단어 단어로 볼 수도 있고 뭐 involved 포함시키다 라는 단어의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쓰겠다 다 괜찮아 involved 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 포함된 관련된 그래서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은 얘가 주어지 그래서 are 라는 거야 연결되어 있어 묶여있대 즉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level 수준과 놀라움의 수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deliver 전달되는 보상 어디에서 at regular predictable times 라고 하는 여기 time은 횟수라기보다는 어떤 시기 때라고 보는게 좋아 그리고 규칙적이고 그래서 규칙적이고 예상 가능한 그러한 시기에 전달되는 보상들은 얘가 주어고 동사 yield는 생산하다 만들다야 a lot less야 훨씬 더 적은 활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두뇌에서 뭐보다 똑같은 보상보다 그럼 이 보상은 어떤 보상인데 똑같은 보상이야 delivered 무작위에 예상치 못한 그런 때에 그런 시기에 전달되는 똑같은 보상보다도 이 신경전달물질 체계라고 하는 것이 뒤에 놀라움의 수준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라고 했지 그럼 놀라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신경전달물질의 체계라고 하는 것 이 체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뒤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일반적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놀라움이 별로 없는 거지 놀라움이 별로 없는 것에서 전달되는 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 나와 있는 거에서 놀라움이 좀 많은 거지 여기는 이제 무작위로 예상치 못한 거니까 그런 것에서 전달되는 똑같은 보상보다도 두뇌에서 활동성이 훨씬 더 적다 여기에서 두뇌가 훨씬 더 많이 활동을 한다는 거 결국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gratifies 라고 하는 만족감을 줍니다 뭔가를 만족시킨다는 의미에서 놀라움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걸로 마지막에 정리가 좀 됐어 그래서 주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예상 예측 불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완벽한 예측 가능성은 원치 않는다 라는 내용이야 그러면 24번에 나와 있는 것은 건물도 무생물이긴 하겠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말을 한다 어떤 내용을 전달한다 요 내용이야 building 건물은 animate object 움직이지 않는 사물 즉 무생물이야 하지만 그것은 not in articulate one 이라고 하는 뭔가 표현하지 않는 사물은 아닙니다 요게 one 이라고 하는 것은 object를 대신 받는 거고 표현하지 않는 사물은 아닙니다 그럼 표현하지 않는 사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 부정을 없애버려 볼까 한번 여기서 not을 요렇게 지워버리면 여기도 in을 요렇게 지울 수 있겠지 but it is an articulate one 그것은 뭔가를 표현하는 사물인 것입니다 요렇게 볼 수도 있어 표현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 얘는 뭔가를 표현하는 거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even the simplest house 라고 하는 심지어 굉장히 단순한 집조차도 언제나 make a statement 진술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make a statement 뭔가를 진술하다 즉 어떤 진술이냐면 요게 statement 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문장이 다 끝나고 다시 한번 어떤 진술이냐면 expressed 표현되는 진술이야 뭘로 벽돌과 돌로 또 나무와 유리로 이렇게 표현되는 진술이야 뭐라기보다는 In words 말들 진술되기 보다는 벽돌과 돌 나무와 유리로 표현되는 그런 진술을 말하는 거야 하지만 no less loud and obvious라고 하는 여기에 no less라고 하는 거는 아, 이거 보기 전에 이렇게 보자 이쪽으로 볼게 express라는 단어가 지금 앞에 있는 one을 부연 설명하고 있고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거든 이럴 때는 수통을 이렇게 써야 돼 그리고 뒤쪽을 보자 여기 또 부연 설명이지 부연 설명이고 또 부연 설명이야 이렇게 표현되는 진술이긴 하겠지만 no less인데 not less로 쓰지 않고 no less로 썼지 이 no less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그만큼 많이 정도야 그만큼 많이 정도의 의미로 보는데 그만큼 크고 큰 소리를 내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만큼 크고 분명하게 표현되는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 그럼 no less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비교 대상이 뒤에 있는 건데 우리가 no라는 단어를 쓰고 비교급을 이렇게 쓰면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as 반대 의미 원급 as 정도의 의미로 봐주면 돼 여기는 뭐 비교급이니까 된 정도가 나오겠지 그래서 뒤에 거 뒤에 거만큼 똑같다는 거야 반대 의미로 그럼 less라고 하는 less loud, less obvious라고 하는 것에 반대는 뭐 more loud, more obvious가 되겠지만 어쨌든 덜 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그럼 비교 대상이 뭐겠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건물이 지금 집이 뭔가 진술을 하는 거고 그 진술하는 방식은 벽돌과 돌과 나무와 유리를 통해서 진술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술하는 것은 뭐 보다 더 뒤에 어떤 것보다 더 덜 소리를 내고 덜 시끄럽고 덜 크고 덜 분명할까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여기 말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as loud and obvious 이렇게 쓰고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in words as in words 이렇게 되겠지 뭐 말로 표현된 것만큼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똑같이 소리가 크고 분명하다라는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말로 표현된 것만큼 똑같이 소리가 크고 분명한 진술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보라는 거야 의미상으로는 지우고 그래서 no less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하지만 그만큼 말로 표현된 것만큼 소리가 크고 그리고 분명하게 크고 분명하게 진술되는 것입니다 when we see a rusting trailer 녹슬고 있는 이 trailer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보게 되었을 때 그런데 이 trailer가 둘러싸여져 있네 뭐에 잡초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또 abandoned cars 버려진 차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야 여기에 얘랑 얘가 지금 병렬이 아니야 and라고 하는 것하고 with라고 abandoned cars abandoned cars 지금 수직하는 거야 버려진 차들이야 차들 이 차량과의 관계가 수송관계인 거지 잡초와 버려진 차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러한 녹슬고 있는 trailer를 보게 되었을 때 또는 brand new 새로운 미니 맨션이니까 아주 소형 주택이 되겠네 소형 저택 맨션은 보통은 굉장히 의리의리한 뭔가 대단한 커다란 주택을 이 맨션이라는 말을 쓰거든 그래서 소형 주택 정도로 보면 되고 이게 뭐가 있냐면 높은 벽이 있는 이 새로운 소형 주택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즉시 어떤 메시지를 얻게 되는 거야 이러한 모습부터 뭔가 메시지를 얻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러한 건물들이 뭔가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앞으로 좀 다시 가보자 surround라는 단어는 둘러싸다야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으로 써야겠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세를 꾸며줬고 뒤에 나와 있는 건 이미 설명을 했지 자 여기에 rusting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 이 ing를 왜 썼나라고 하는 건데 rust가 뭔가 녹슬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rusted 이미 녹이 쓸어있는 트레일러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ing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동사로도 쓰이거든 지금 계속 녹이 쓸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제 ing를 썼다고 볼 수 있고 이 글에서 이 사람이 rusting을 쓴 거는 지금 녹이 쓸고 있어 계속 근데 rusted는 녹이 쓴 모습의 결과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면 rusted도 가능한 거야 둘 다 가능하다 녹슨이라고 하는 걸로 괜찮아 둘 다 그럼 both of these cases 이 경우에 모든 곳에서 두 개의 경우가 나와 있었잖아 앞에 있는 녹슬고 있는 트레일러 그리고 높은 벽이 있는 mini mansion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개 both을 쓴 거야 이 경우 두 가지 모두에서 though in different accents accent라고 하는 물론 서로 다른 accent에서 이겠지만 그것은 stay out of here 그 말하는 어떤 진술 말하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서 it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진술로 보면 돼 이 진술은 stay out of here 여기서 벗어나라 여기서 떨어져 여기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it이라고 하는 거는 진술로 though 비록 그 진술이 뒤에이겠지만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뒤쪽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뒤에 형용사나 명사라고 하는 것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 또는 ing 또는 pp 또는 전치사구도 괜찮아 전치사구 이게 전치사구야 비록 그 진술이 여기 it이라는 진술이 서로 다른 좀 다른 억양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억양에서 진술되는 것이겠지만 이라는 걸로 지금 표현이 된 거야 그래서 though it is in different accents 이렇게 되어 있겠지 어쨌든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마지막 부분 그런데 it is not only not only 뒤에 것만은 아닙니다 집뿐만은 아니야 물론 그건 집만은 아니야 뒤에 that communicate with us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는 것은 not only houses 집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는 것은 집만 있는 것은 아니래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것에서 it is를 빼보자 that도 빼보고 그럼 어떻게 돼? not only houses communicate with us 집만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얘는 굳이 불필요한 것들이지 강조 문이네 강조 문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라는 것으로 이 식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은 없거든 지금 all kinds of buildings 모든 종류의 모든 유형의 건물들 교회, 박물관, 학교, 병원, 식당, 그리고 사무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speak 동사자리야 speak to us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용히 말하고 있는 거야 speak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어 그래서 to us로 전시로 써야 된다 가끔 그 진술은 그 말은 is deliberate 이거는 지금 내용상 봤을 때 앞에서 지금 뭔가를 언급하고 있다고 했고 뒤에는 그 언급하는 내용이 좀 의도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deliberate 의도적인 고의에 그러한 진술 말은 의도적일 수 있대 그럼 어떻게 의도적일 수 있냐면 매장과 식당 매장이나 어떤 식당이 can be designed 설계될 수 있거든 목적 없어서 stong이야 뭐 할 수 있도록 so that so that 은 뭐 뭐 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걸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라고도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뭐 할 수 있도록 목적을 나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매장이나 어떤 식당이 welcomes 환영하도록 누구를 대개는 대부분 대개는 뒤에 수입이 낮은 손님들이나 또는 수입이 높은 손님들을 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buildings 건물들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 뭐를 what to think 무엇을 생각할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거든 의도적으로 지금 보이는데 뭔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거야 돈이 없어 들어갈 수 있겠어? 안되겠네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비록 though we may not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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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하다 라는 거야 그 건물들이 말해주는 것들의 어떤 메시지 이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기록하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우리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지 건물들은 우리에게 뭘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럼 what to think 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있었어? 앞에 나와 있는 것에 있었잖아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여기서 이 녹슨 트레일러 이라고 하던가 미니 맨션 이라고 하는 거에서 stay out of here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라고 본 거고 물론 이것도 행동이 될 수도 있겠고 뭘 행동해야 될지 뒤에 나와 있는 수입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 여기까지 나와 있고 제목에 나와 있는 거는 buildings do talk in their own ways 였던 거야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 26번은 단순하게 어떤 묘사를 통한 설명문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적인 면만 잘 보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학교 시험에서 나오게 될 때에는 실제로 똑같이 내용이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보기에 영문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지문들이 손쉽게 그냥 쉬울 거다 라고 놓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이 보통 학교 시험에서 틀리는 이유는 보기 해석이 안 돼서 그래 해석을 좀 볼게 Monarch Butterfly 라고 하는 제왕 나비라고 하는 것이 있대 얘는 Has Lovely Lovely는 사랑스러운 이쁜 정도야 어여쁜 예쁜 밝은 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밝은 색이 Splashed Splash 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튀기다야 그런데 이게 튀기게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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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길 거 아니야 그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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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그래서 알록달록하게 뭔가 무늬를 입히다 알록달록하게 채색하다 요런 의미로 쓰이는 게 Splash 라는 의미로도 있거든 그러면 On its wings 날개에 알록달록하게 입혀진 요 해석이 좀 좋을 것 같아 날개에 알록달록하게 입혀진 이쁘고 예쁘고 밝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plash 는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쓰인 거야 해설자 해석하고 좀 다르게 갔어 The wings 날개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보자 얘가 어떤 놈인지를 한번 봐야지 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얘야 요 날개 요 나비야 요 나비의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야 지문 보고 왔다 갔다 좀 할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시 돌아가면 The wings 날개는 have white spots 흰색 점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 외부에 바깥쪽 가장자리에 또 봐야겠네 아까 나와 있었던 거 요 보면은 가장자리에 요게 점들이 쫌쫌쫌쫌쫌 요렇게 나와 있지 요렇게 돼 있어 다시 돌아가시고 그리고 the hind wings 뒷쪽 날개는 둥근 모양입니다 요기서 좀 조심할 거는 round라고 하는 단어의 어 비동습이 수송 형태가 되었냐 이게 아니야 이건 단어야 그냥 단어 rounded라고 하는 것은 둥근이라는 형용사 단어인 거다 문법적으로 표시를 했지만 이거를 문법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좀 표시를 한 거야 그리고 they are lighter in color 색에 있어서는 더 밝습니다 뭐보다 front wings 앞쪽 날개보다도 더 밝다라고 하는데 한 번만 좀 더 보면 될 것 같아 요 날개 어디 갔나 어라 오 사라졌다 오호 이러면 안 되죠 오 오 다시 봐야지 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앞에 있었던 unarchable fly이니까 좀 보고 가지 뭐 자 요거 좀 땡기시고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부분 얘를 보면은 뒤쪽 날개는 좀 둥글게 되어 있지 둥글고 요쪽이 위에 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살아 있었네 뒤에 body 몸은 black 검은색입니다 뭘 가지고 있는 white spots 흰색 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해설지는 아마도 이 몸은 검은색 바탕에 흰색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the mother bird fly 엄마 그 암컷 그 엄마가 되는 그 나비는 lays only one leg 단 하나의 알만 났는데 lay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 중학교 때 많이 했지 lie lay라고 하는 것은 놓여있다 자동사 lay라는 단어로 써야겠네 뭘 났냐면 알을 딱 하나만 났는데 어디에다가 underside of milkweed leaves 라고 하는 milkweed 나뭇잎의 아래쪽에다가 알을 하나만 났는데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조심할 건 hatches 라고 하는 것에 s를 좀 잘 봐야 돼 이것은 부어 한다는 거야 그럼 hatch 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타동사도 있고 자동사도 있어 알을 라타 도 있고 알이 깨다 라는 것도 있어 여기서는 앞에 나와 있는 one leg 얘가 선행사야 이 알이 깨어나는 거야 하나지 단수 s로 한다 이 알이 깨어나 about three to five days later 3일에서 5일 후에 대략 3일에서 5일 후쯤에 깨어난다 라고 해 내용적인 것들만 좀 잘 보면 괜찮을 것 같아 이 제왕나비라고 하는 것은 뭘 좋아하냐면 fly around 날아다니는 거 좋아해 주변을 날아다니는 거 in the warm sunshine 따뜻한 햇살 속에서 즉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날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좋아하다 라고 하는 love 라는 단어는 우리가 좋아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는 싫어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있고 또는 시작하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 요런 의미의 동사들은 뒤쪽에 ing나 또는 투동사원형을 쓰는게 크게 의미 차이가 없다라고 봐 문법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는 거야 flying 괜찮다 from march through october 이라고 하는 3월부터 뒤에 여기 10월까지 쭉 3월부터 10월까지 여기 햇살을 받으면 날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어디에서 all across the United States 모든 미국을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이 제왕나비라고 하는 것은 cannot survive 살아남을 수 없어 어디서 survive가 타동사로 뒤에 목적을 가진 거야 추운 겨울 온도 추운 겨울 기온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대 어느 지역에 있는 북부 주위에 있는 이러한 추운 겨울의 그 온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제왕나비는 굉장히 현명하게 이동을 해 어디에서 그 북부 주위에서 어디로 south 남부의 주들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hibernate 동면을 한대 겨울 잠을 잔대 the monarch 이 제왕나비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곤충인데 어떤 곤충이냐면 can fly 비행할 수 있어 more than 4,000km 4,000km가 넘는 그러한 거리를 비행할 수 있어 어디로 warmer climate 더 따뜻한 기후로 4,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곤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은 끝 내용적인 것들만 이렇게 잘 해석할 수 있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29번에 나와 있는 것은 발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 하나씩 좀 봅시다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접속사로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에서 한번 좀 끌어지고 있네 비록 뭐뭐일지라도 기관들이 뭐와 같은 기관 like the world bank world bank와 같은 이러한 기관들이 얘가 주어고 복수로 나와 있으니까 뒤에 use 라고 하는 동사로 s를 붙이지 않았네 부 또는 부유함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대 뭐하기 위해서 투동사원형 뭔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differentiate differentiate between a and b 의 구조라고 보면 돼 developed 하고 developing 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countries 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원래는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이렇게 되겠지 이미 발전이 이루어졌고 여기는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별하기 위해서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곤 있겠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선진국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하지 그렇긴 하겠지만 they also agree 그 기관들은 또한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뒤에 내용을 뒤에 내용이 완전한 문장 접속사 death 로 쓰였어 development 라고 하는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is more than 뭐뭐 이상이다 경제적인 성장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뭔가 어떤 국가가 발전했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구분지을 때 wealth 라고 하는 어떤 부유함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 기관들도 내면 쪽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성장 그 이상의 것이다 즉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좀 부족할 수 있고 이것 이외에도 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 발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성장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경제적인 성장 말고 또 있겠지 그래서 also 이런 말을 붙이는 거야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라고 봐 경제적인 성장 말고 또한 포함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적인 변화와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변화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약이 되기도 하거나 또는 수반하기도 해 뭐를 economic growth 라고 하는 경제적인 성장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성장을 수반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경제적인 성장이 원인이 되어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뒤에 경제적인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수도 있다 라고 해 그런데 sum of which 여기 which는 앞에 있는 변화로 보는 게 좋다 그런데 이 변화의 일부는 긍정적이고 그래서 maybe negative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긍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sum of which가 들어가 있고 and 다음에는 여기는 또 일부라는 말을 조금 넣어주는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변화의 일부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래서 일부는 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가 긍정적이다 라는 말은 반면에 다른 것은 또 부정적인 것이 일 수 있다 thus 라는 말을 이렇게 썼고 여기는 일부 두 변화 나오는 말을 조금 뺐다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은 우선 which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걸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include 라고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를 썼고 얘가 필요한 목적어를 쓰면서 문장을 다 만들었어 그리고 다시 또 문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이렇다면 우리가 가운데 연결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sum of them 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은 맞지 않지 왜냐하면 대명사 자체가 문장을 또 이룰 수는 없거든 근데 them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콤마를 찍고 여기에 연결을 하나 써주는 거야 and 라는 것 이 and 라고 하는 것을 써주거나 내용상으로는 but but 은 좀 애매할 것 같고 어쨌든 and 이렇게 써주면 sum of them 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는 이제 쓸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연결할 수 있는 문장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접속사가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이 and의 쓰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면 될 것 같다 있냐 없냐 라는 부분 어 그래서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조금 새롭게 가져봐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네 뒤로 좀 연결을 좀 시켜보면 awareness 인식이야 인식이 has grown 성장해 왔대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대 그러면 어떤 인식인가 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지 그래서 요 인식하고 요 대자라고는 같은 내용 즉 여기는 동격의 접속사 대신하는 거다 이러한 인식이 성장해 왔고 지금까지 half pp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인식인가 봤더니만 question 어떤 문제야 뭐에 대한 문제 how economic growth 어떻게 경제적인 성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어디에 사람들과 지구에 그러한 문제가 needs to be addressed addressed 라고 하는 것은 다루다 정도 어떤 문제를 다루다 라고 할 때는 addressed 라고 말해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 이것이 성장해 왔다는 거지 예전에는 그냥 경제적인 성장만 하면 됐어 그래서 새로운 물건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경제적으로만 성장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인식을 달리 가져간다는 거지 왜냐하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성장만 보는 게 아니라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인식이 좀 달라졌거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변화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게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장이 그렇다면 사람들과 지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런 문제도 이제 좀 다룰 필요가 있다 라고 봐준 거지 needs라고 하는 것 앞에 needs라고 하는 것 앞에 question 주어 needs 동사라고 갖고 needs 다음엔 to 동사 원형 그리고 address가 타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에 be,pp 형태를 좀 썼어 국가들은 are slowly 천천히 좀 느리게 뒤에 나와 있었던 어떤 내용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있다 뭔가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겠지 realizing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천천히 뭔가를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 뭔가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떤 내용을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서 접속사태에 썼어 it is cheaper 더 값싸다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it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주어로 좀 쓰였고 뒤에 나와 있는 여기에 to try 라고 하는 것이 진주어로 쓰인 부분이야 더 값싸대 그리고 야기시킨대 훨씬 더 적은 고통을 야기시킨대 뭐가 try to reduce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어떤 것을 harmful effects of an economy activity or project 라고 하는 어떤 해로운 영향 누구의 뒤에 나와 있는 경제적인 활동과 프로젝트에 경제적인 활동이 있고 경제적인 프로젝트가 어떤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언제 시작할 때 처음부터 처음에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중에 봤을 때는 비용이 덜 드는 것이고 훨씬 더 적은 고통을 야기시킨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beginning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여기 부연 설명이야 when it is planned 라고 하는 그것이 좀 it 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economic activity or project a or b 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두 개를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day가 아니라 it으로 봤구나 it is planned 즉 그것이 계획됐을 때 그 처음에 이 beginning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쓴 거야 plan이라는 단어 목적어 필요한데 없으면 수동 그리고 시간적으로 뭐 뭐 할 때 정도로 아니면 앞에 있는 beginning이라고 하는 이 시작점 어떤 시간적인 거를 뒤에서 관계부사로 봤다 라고 봐도 나쁘진 않아 그러면 시작할 때 한다라고 했는데 뭐 보다 아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서 지금 비교의 의미가 나와 있었잖아 비교 훨씬 더 적은 그리고 여기도 비교지 더 값싼 그럼 언제 값싸고 언제 더 그 훨씬 더 적은 거냐면 처음에 라고 했으니까 얘랑 비교되는 대상이 뒤로 나오는 거야 after the damage appears 그 피해가 나타난 후 보다는 처음에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비교를 만들어 줬고 appear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비동사 pp라는 수동 구조로 쓰면 안 된다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는 많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과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를 좀 고려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피해라고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나중에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줄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앞쪽에 나와있는 이 내용을 하는 것은 not easy 쉽지 않아 그리고 is always imperfect 언제나 완벽하진 않아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순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하지만 인식 뭐에 대한 인식 need 필요성 for such an effort 그러한 노력에 대한 이 필요성 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요금 such an effect 라고 하는 effort 라고 하는 such an effort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피해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난 후라기 보다는 처음부터 경제적인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해로운 어떤 피해나 영향 이런 것들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더 큰 이해와 도덕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도 비교급을 썼지 비교 대상이 나오겠지 비교 대상 이전에 널리 퍼져있는 태도가 그랬던 것보다도 그럼 이전에 널리 퍼져있는 태도는 뭔가 봤더니만 이거는 집중하고 있었어 단지 만드는 거에만 집중했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만드는 데에만 집중했던 그러면 이러한 이전의 태도가 그랬던 것보다도 그럼 그랬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이 가리키는 것은 인디케이트가 되겠지 대동사로 쓰이는 거야 대동사는 비교 구조에서 주로 쓰이고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갈 건데 이 대동사라고 하는 것이 앞에 비동사가 나오면 그대로 비동사를 쓰고 앞쪽에 일반 동사가 나왔다 라고 친다면 이때는 두에 관련된 것을 써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기본 이제 그 수능에서 나왔던 두 번이나 문법에 나왔던 것 중에서 비동사 PP라고 하는 수동 구조가 나오면 이때는 수동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비동사를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관계대명사 때문에 대서를 좀 써준 거고 그래서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인식에 관련된 거야 발전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라는 것 30번에 나와 있는 것은 기술 발전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가 기술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들을 기계들이 좀 더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실제로는 인간의 개입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가장 진보되고 발전된 군사용 제트기는 or fly-by-wire 요거는 밑에 주석이 좀 달려있지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라고 하는 건데 wire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선과도 같은 거잖아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제트기들은 are so unstable 굉장히 불안정해서 지금 나와 있는 구조로는 so that 구조야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고 하는 거 비동사 때문에 형용사를 쓴 거고 매우 불안정해서 그것들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자동 시스템이 필요한 거야 이 자동 시스템이 그럼 뭘 해야 되냐면 can sense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act 행동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더 빠르게 뭐 보다 인간 조작자보다도 뒤에 뭐 할 수 있도록 to maintain control 이라고 하는 통제력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제어를 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제어하기 위해서는 투동사원형은 여기서 뭐뭐하기 위해서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겠고 통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제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인간 조작자보다도 더 빠르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감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동 시스템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더 빠른게 좀 필요하다 라는 거겠지 Our dependence on smart technology 이 smart technology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마트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영리한 시스템이네 그냥 스마트 기술이라고 보자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has led to a paradox 어떤 모순과 역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led to 라고 하는 이 표현은 led to 가 뭐뭐로 이어지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의 의미는 뭔가를 야기시키다 라는 거야 그냥 현장으로 쓸게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났다 라고 하는 거 result in cause led to 같은 의미로 쓸 수 있고 또 여기는 has been led 안 된다 been led 안 돼 여기 자동사야 우리가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존을 하게 돼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야 어 무슨 말인가 봤더니만 뒤에 as technology improves 기술이 향상되게 되면 향상될 때 또는 향상됨에 따라서 다 될 것 같고 기술이 향상될수록 이것도 괜찮네 기술이 향상될수록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신뢰할 만한 것이 되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것이 되지 그러면 인간 조작자들은 그 기술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야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많이 의존하고 그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많이 의존하게 되겠지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많겠어? 거의 없겠지 인간의 일이 거의 사라져야 되는데 사실 뒤로 가게다 보면 인간의 일이 또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런 paradox라는 말을 쓰게 됐어 요 부분을 기본 원칙 너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게 되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니 동사 쓰고 부사 쓴 다음에 대명사 목적어가 있으면 가운데 넣으라고 했더니만 왜 뒤로 뺐지? 얘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얘는 뒤로 빼야 된다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걸 쓰고 대명사를 넣고 뒤에 오는 게 부사일 때만 그런 거야 여기 on은 전치사다 전치사일 때는 뒤에다가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야 on이 부사로 또 있어 위에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전치사야 그래서 여기는 depend on it이 맞고 depend it on 안 돼 이건 전치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습이야 일반적인 모습 뒤로 좀 돌려서 eventually 결국 그렇게 우리가 의존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이 빠지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lose focus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become distracted 주의가 좀 산만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checkout checkou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휴양지 같은 데에서 호텔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어떤 숙박시설 같은 데 들어갈 때 우리가 check in이라고 하는 걸 하지 체크를 해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다가 이제 밖으로 나올 때 check out을 한다는 거잖아 이건 떠난다는 의미야 그래서 결국 그들은 즉 사람들은 우리는 lose focus 집중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 집중하지 않아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become distracted 주의가 산만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야 이것도 그것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야 become 다음에는 형용사를 쓰고 distracted 라고 하는 것이 주의가 산만하게 된 distracted 라는 단어 자체가 타동사거든 목적 없는 상태로 수동으로 썼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서 이제 떠나면 되는 거야 뭐 한 상태로 남겨둔 상태로 문장이 다 끝났어 그리고 뒤로 부연설명을 쓰고 있고 그 시스템이 뭐뭐 하도록 남겨둔 채 스스로 only its own 스스로 작동하도록 남겨둔 채 run 라고 하는 것은 그냥 work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된다 그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남겨둔 채 우리는 그냥 떠나기만 하면 되지 지내가 알아서 하겠지 뭐 라는 의미로 check out을 쓴 것 요쪽에 이제 문법적인 구조를 보면 leave 라고 하는 단어는 남겨두다 라고 할 때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형용사를 많이 써 그러니까 목적어를 형용사 상태로 남겨두다 이것도 있지만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라고 할 때 투동사원형을 쓴다 이게 투동사원인 거야 그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채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일을 벌이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지 일반적으로 smart technology 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됐을 때 거기에 의존하는 모습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그런데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piloting pilot이라고 하는 것이 조종하다 거대한 여객기 거대한 여객기를 조종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수동적인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객기를 조종을 하려면 인간이 직접 자기가 관찰하고 자신의 판단하에서 여객기를 몰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smart technology가 만약에 적용이 됐고 이 시스템 자체가 여객기에 관련된 운항의 시스템 자체가 뭐 그냥 자동적이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수동적인 직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like watching tv tv 보는 것처럼 tv 가만히 있으면 tv 안에 프로그램이 나오고 화면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한 모습 괜찮아 fine 괜찮은 거야 뭐 나쁘지 않잖아 편리하고 언제까지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는 괜찮은 거야 그럼 예상치 못한 일이 the unexpected 요게 이제 주어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추상명사로 쓸 수 있어 예상치 못한 것 예상치 못한 일이 뒤에 revealed 드러낸대 뭐를 인간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 그러니까 앞에 나와있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 이때 인간이 정말 필요하구나 원래 smart technology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성을 없애는 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간이 필요한 쪽으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paradox 라고 하는 모순과 역설이 생기는 거야 이 예상치 못한 일은 결국 인간의 가치를 보여주게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하자면 what we bring to the table bring to the table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로 좀 볼 수 있냐면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 주는 거야 bring to the table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어떤 지역사회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한 친구들 이런 사람에게 뭔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를 bring to the table 이라는 표현을 써 이 bring to the table 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다 이런 걸로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여기서 어 테이블로 가져오는 것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협상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제시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해설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되는 거고 그럼 인간이 제시하는 것은 그냥 해설지로 먼저 가볼게 인간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유연성이라는 거래 뭐 할 수 있는 handled new situations 새로운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유연성이래 말이 좀 이상하지 이 말을 가지고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어? 우리가 제시하는 게 이거래 이게 뭔 말이야 갑자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공공 그러니까 공공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이렇게 봐야 돼 bring to the table 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이고 봅시다 그래 bring to the table 이라고 하는 거 bring to the table 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좀 괜찮은 게 있어서 bring to the table 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게 무언가 이익이 될 만한 것 어떠한 가치나 혜택 등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뜻의 영어 이념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회사나 지역사회 국가도 있겠지만 그냥 가족이나 친구 주변의 사적인 관계도 모두 다 포함하는 게 이 공동의 이익이라는 거야 공동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런 의미로 봐주면 돼 근데 이걸 왜 내가 자꾸 얘기를 하냐면 뒤에 나와 있는 문장과의 연관성이 있거든 뒤에 거 잠깐 보고 다시 돌아볼게 뒤에 봐봐 뭐가 나와 있어 joint goal 이라는 게 나와 있어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갑자기 이게 나온 이유가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joint goal 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때문에 joint goal 이라는 말을 쓴 거거든 자 다시 돌아갈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맥을 읽어 나가야 되고 선생님들이 너희한테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인간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게 뭐야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것은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새로운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유연함 융통성이라고 하는 거지 기계는 그걸 알 수 없어 그럼 기계는 뭘 하는 건데 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기계는 aren't collaborating 협력하지 않아 협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거지 그래서 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지 않고 얘네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그냥 단지 도구로서 역할만 할 뿐이야 얘는 그냥 도구로서 역할만 하고 자기가 할만 하는 거야 그래서 when the human operator 인간 조작자가 gives up oversight 위에서 보는 거야 위에서 보면서 뭐 할 건데 감독하고 감시하겠지 이 감독이라고 하는 기능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시스템은 좀 더 뭐 할 것 같냐면 be likely to 동사원형 have a serious accent 아주 심각한 사고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즉 심각한 사고를 겪을 것 같다 라는 거지 결국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실 smart technology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역할을 많이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 그래서 paradox라는 말을 쓴 거고 자 여기까지 봅시다 31번에 나와 있는 거는 followers라고 하는 추종자 이 followers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색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 기존에 있었던 개념들도 좀 설명을 하고 새롭게 인식되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한다 followers 추종자라고 하는 것은 can be defined 정이 될 수 있어 뭐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위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장 내에서는 직책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로써 subordinate 라고 하는 것이 하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뭐 부하 이렇게 쓰이거든 부하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의해서 위치로 봐도 괜찮다 직책이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돼 부하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에 의해서 정이 될 수 있고 또는 뭐에 의해서 자신들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go along with leader's wish 라고 하는데 go along with 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함께 뭐뭐와 함께 뭔가를 따라서 가는 거잖아 뭔가를 따르다 정도로 보면 돼 리더의 바람을 리더가 바라는 것이 있지 그것을 따라가는 리더가 바라는 것을 따라가는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 우리가 followers 추종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하지만 followers 라고 하는 추종자들은 또한 have power to lead 이끌어갈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보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좀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고 있지 followers 추종자들은 empowered leaders 리더들에게 권한을 줘 as well as vice versa 라고 하는 또한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야 as well as 는 또한 정도 봐주면 돼 vice versa 는 그 반대 그러니까 여기 followers 라고 하는 것이 리더에게 권한을 주기도 하겠지만 팔로워들이 권한을 갖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지 this has less of leadership analyst 라고 하는 여기에 lead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 투동사원형이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lead라는 단어는 뭔가를 이끌어가는 거야 누구를 목적어를 뭐하도록 투동사원형 하도록 그래서 a라는 목적어가 a가 뭐하도록 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일부 리더십 분석가들 예를 들면 ronald hey fat 라고 하는 이 사람과 같은 이 사람과 같은 일부 리더십 분석가들이 피하게 했습니다 뭐를 사용하는 것을 avoid 의 목적은 ing를 써 뭘 사용하는 걸 피하게 했냐면 followers라는 단어를 피하게 했고 또 to avoid 하고 refer 하고 병렬구조야 또 언급하게 했습니다 누구를 다른 사람들 어디에 있는 다른 사람들 power relationship 이라고 하는 권력 관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citizens or constituents 라고 하는 시민들과 구성원으로 언급하게 했습니다 이 구조는 refer to a as b의 구조야 a를 b로 언급하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모습이 follower 이라는 추종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리더로서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리더가 된다기보다는 위치상으로는 follower 가 맞겠지만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또는 뭐 리더에게 권한을 주기도 한다 주고 받는 이러한 관계를 보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follower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럼 뭘 쓸까 그냥 뭐 시민 그 그룹에서 구성되어 있는 사람 이런 말을 쓰게끔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lead 목적어 투동사원형 병렬 그럼 여기도 툴을 써도 큰 상관은 없겠지 뒤쪽에 하이파이즈 라고 하는 요 사람이 옳아 이 사람이 맞았어 어떤 점에서 뒤에 라는 점에서 보통 요런 것들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형용사를 쓰고 뒤에 대절을 쓰면서 이 대절이 앞에 나와 있는 이 형용사에 대한 원인 또는 근거 이유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 뒤에 거라고 하는 점에서 옳았다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돼 뒤쪽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옳았다 이런 점에서 이유 원인으로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 감이 살짝 있네요 살짝 지울게 요 부분 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쓰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사전을 조금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보자 사전적인 걸로는 여기를 좀 볼게 지금 이 that 이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로 쓰였을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사는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보통 형용사 뒤에 지금 that 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썼거든 are you mad that you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형용사 뒤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이런 것을 보니 앞에 거다 뭐뭐라니 뭐뭐이다니 요런 의미로도 쓸 수 있고 또는 요 부분처럼 형용사 자동사 따위의 계속되는 저를 이끌어서 뭐뭐인 것에 대하여 뭐뭐인 것을 요런 말로 좀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용사 뒤에도 that을 쓸 수 있고 그 대절이 형용사 뒤에 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라고 하는 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옳은 거야 뒤에 거에 대해서 옳았대 이렇게 봐주면 돼 그는 이 사람은 뒤에 거라는 점에서 옳았습니다 뒤에 거에 대해서 옳았습니다 형용사 뒤에도 대절을 쓸 수 있는구나 라는 정도 그럼 어떤 것에 대해서 옳았나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보면 too simple 너무나 단순한 view of followers인데 자 요것도 이제 문법을 좀 봐야 된다 우리가 too라고 하는 거는 너무라고 하는 의미로 보통 이제 부사로 쓰이고 형용사를 뒤에 쓸 수 있잖아 근데 이 too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형용사를 쓰고 그 뒤에 관사를 쓰고 명사를 써 요게 so의 성격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야 소형 관사 명사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too simple 형용사 관사 명사로 가는 거야 이 순서를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있는 그대로 가면 돼 형용사가 명사 꾸미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나 단순한 견해 뭐에 대한 추종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단순한 견해가 뒤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대 misunderstanding 이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에서 그는 옳았습니다 그는 옳습니다 라는 거 이러한 것에서 이 사람의 의견 생각은 옳은 것이다 라는 부분이지 misunderstanding 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해야 오해 잘못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어순을 좀 잘 봐 둬야 돼 too simple of you 라고 하는 이 구조 문법적인 것들 그래서 이 추종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견해는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장이겠지 어떤 위치상에서 부하로 있더나 아니면은 리더를 그냥 따라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만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뭔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예시나 부연 설명들이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려가 볼게 in modern life 현대 삶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wind up being wind up은 와인을 감는 거야 감아서 이제 다 끝났어 그럼 감는 거는 펼쳐놓은 거를 감는 거니까 이제 일을 끝낸다는 얘기거든 결국 뭐뭐하게 되다 결국 뭐뭐하게 되다 라는 걸로 wind up i n 를 써 현대의 삶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리더와 추종자 모두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리더와 추종자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추종자가 될 수도 있고 앞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followers empower leaders 라고 하는 것 as well as fight forza 이렇게 나와 있었고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followers also have power to lead 이런 말도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리더가 되기도 하고 추종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주 그러니까 추종자와 리더라고 되는 그 범위 범위라고 하는 것은 become quite fluid 굉장히 유연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어떤 범위에서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범위에서는 어떤 범주에서는 추종자가 되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의 행동 as followers 추종자로서의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지 우리의 objectives 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의 추종자로서의 행동도 바뀐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추종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뭐 리더가 되기도 하겠지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만약 내가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판단을 신뢰해 어디에서 음악에서의 판단이야 근데 더 많이 신뢰하는 거야 나만의 판단보다 my own judgment가 되겠네 나만의 판단보다도 음악에 있어서 여러분의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여러분의 lead를 따라가겠지 즉 follow your lead는 여러분을 따르다야 여러분을 따라가겠지 on which 그리고 이 lead에서는 concert we attend 라고 하는 우리가 참석할 거야 이 on which concert 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on이라고 하는 거는 on your lead가 되겠지 on your lead 라는 부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음 여기는 살짝 좀 수정을 하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관계대명사로 좀 보려고 했는데 관계대명사로 보기에는 뭔가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which concert which가 concert를 수식하는 걸로 이건 의문사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의문사 그러니까 앞쪽에 나의 의견보다는 음악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판단을 만약에 더 신뢰한다면 결국 우리가 어떤 콘서트에 참석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lead를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 의문사야 어떤 콘서트야 콘서트의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고 그 중에 어디에 참석하면 좋을까 어디에 참여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의견을 더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겠지 그래서 여기 on이라고 하는 것은 about 정도의 의미로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콘서트에 참석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lead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따르게 될 수도 있겠다는 거 물론 비록 여러분이 maybe formally 공식적으로는 my subordinate in position 위치상으로 봤을 때 나의 부하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콘서트에 참여해야 될까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나와 있는 위치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내가 리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뮤직이라고 하는 콘서트에 참석하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나는 추종자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것 여기 on which 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의문사로 보면서 연결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 뒤로 좀 봅시다 하지만 if i am an aspirate 내가 만약에 전문가라면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라면 you may follow my lead 여러분이 나의 lead를 따를 수 있겠지 뭐에 대해서 지금 똑같지? 지금 여기를 보니까 명확해졌네 on where we fish 어디서 우리가 낚시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나의 lead를 또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따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것 의문사 where we fish 우리가 어디서 낚시를 할지 라고 하는 것 여기는 on which를 쓰면 안 되겠지 요건 regardless of 왜냐하면 on which를 쓰게 되면 이 which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잠깐 볼 수 있겠지만 이 which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몰랐을 때 쓰는 거야 지금 attend 다음에 목적어가 없지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 concert하고 함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여기다 which를 쓰게 되면 fish라고 하는 단어가 낚시를 하다 라고 하는 건데 목적어가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which를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아예 공간적이고 장소 부사의 역할만 할 수 있으면 큰 무리가 없는 거겠지 regardless of는 뭐뭐하는 상관없이 우리의 공식적인 어떤 위치라던가 지위라던가 아니면 사실 어떤 사실 내가 당신을 따라갔다 당신의 lead를 따랐다 어디에서? 콘서트에서 어제 콘서트에 대해서는 당신의 lead를 따랐다라는 이런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엔 내가 leader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추종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의 변화 다른 해석 이런 것들을 좀 봤어 그럼